푸를루 섬에 큰 바위의 얼굴 아래로 들어왔는데 지금 몇 층째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안보이네요 중간에 올라가면 다시 처음부터 내려와야 될 것 같아서 게임을 못 끝내고 있는데 한 마리는 그것 좀 훔칠 게임을 남겨놨습니다 죽은게 없네 벌써 한 4대 맞았나봐요 조용하니 무섭네요 어 빨간 쭈추보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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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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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련화 또 맞고 있네 뭐 무섭죠 Kings 이미 미 EC 미 Baboon 요즘 ισ 음... 일단 정비는 안전정하니까 얘는 곧 정비 아니고 오 츄츄가 미친듯이 많아서 좀 많이 와졌어요 여기는 말뚝을 파소라고 적혀있는데 뭐가 나오지 아이고 일단 바닥에 있는 애들부터 일단 바닥에 있는 애들부터 그만 쏘나요 뭐 하하 하하 뭔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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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하 유인하고 공격하는 새로운 패턴 이었습니다 아 부어서 얼어진 것 같아요 코블린들인 것 같은데 도코블린 소가 마르니까 장난 아니네 정배기가 어려운데 잘 안 터지는데 힘들죠 갈고리로프를 하트를 좀 뺏어볼 심산이었는데 하트 내놔 이 자식아 어차피 줄 것도 옵니다 하트라도 넘지 다이로프 공격하는 증거력하는 하트 내놈 쌀개 뱉기진 하트 내놈 일단 빛은 없어 보이고요. 이제 빛이 빛을 가려야 했다. 아 하나는 처리했고. 얘가 문제죠. 근데 왜 또 살아나? 폭탄도 없어 죽겠는데. 나 옆에 살아낼게 되는데. 자 이게 생겼으니 좀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드디어 파이가. 폭탄이 30대로 들어왔고요. 어? 안쎄요. 어떻게 되요? 기사가 왔기 때문에 놀 시간이 없어졌어요. 아이씨 이 녀석이 흥분히 이템도 안주면서 거슬리 어디야 아 벽에 솔로 했었네요.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다트려나. 다트려나. 또 갑옷 하나 벽댔어요. 다트려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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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있는건 아니겠죠? 밤새야 되는건 싫은데 조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, 목사 끝난거 같구요? 갑옷을 벗겼습니다. 괜찮아. 이 녀석도 벗길거거든요. 하지마. 음... 주소로 바려. 나 라틀을 뺏을게. 두 칸이 없어졌네 너 왜 안줘 안주면서 왜 못된 녀석 개량해봤습니다 자야되는데 졸려죽겠네요 폭탄이 무수히 많은 걸 보면 신기하네 보라사리였나 공격에 확실하게 고의 공격을 예매한 외치 보여줍니 또 이걸 공격하기 그래도 많이 사라졌어 도메랑이 있으면 좋긴 하네 잘 가려워 기사 3마리 뭔가 불도 벗는데 아 투구부터 벗게 돼서 중고 잠시 여기가 다행히 있었네요. 여기가 다행히 있었네요. 겨울에 크나트, 뺏었어요. 크나트, 뺏었어요. 크나트, 좋았어. 저리가 이렇게 많이 때려주고. 못 버리를 내면. 아! 어랑이하네, 지금. 오프레이로 바다른다. 얘는 왜 화살만 주지? 음... 어... 아… 아.. 뭐는지 안 나오네. 하는 일은 안 됐지. 말이 끝난 것 같고. 안 좋네요. 그냥 잡아야 되겠어요. 잘 가려고. 거의 마지막 판 느낌이었는데. 또 있나요? 또 있네요. 아니네. 끝났네.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. 심루피 심루피 를 얻고 998 이번에는 특별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. 일단 나가보자. 100높이가 나와도 100높이가 나와도 의미가 없어서 시작지요. 여기에는 많은 요정들이 있죠. 하트 회복도 좀 하구요. 하트 화살이랑도 거의 다 회복됐고 일단 다시 나가겠습니다. 드디어 끝났어요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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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하트 크 야 정의 질 ㅋ 죠 이제 시간이 좀 이르니까 틴크한테 가서 또 뭘 좀 시켜도 될 것 같네요 그거는 그렇게 신경쓰는 건 아닐 테니까 틴크 해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방 4개만 돌면 될 줄 알고 들어갔다가 2시간 정도 지나버렸어요 2시간인가 다 왔다 내려가지 그래도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네요 998 루피 중간에는 그 우리 아이템 이름이 뭐더라 갈고리로프로 아이템을 계속 수급해 가면서 싸웠는데 이러면 5개 정도 해독하는게 되나요 물론 지금 루피 다 써서 저번에 2개랑 하나 했던 것 같고 저번에 2개랑 하나 했던 것 같고 지금 2개면 지금 2개면 2개랑 하나 했던 것 같고 지금 2개랑 하나 했던 것 같고 1개 3개 7 8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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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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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여기 못 얻었고, 여기 얻었고, 여기 얻었고, 아 암흑의 섬을 못 얻었구나. 그럼 맞네요. 배 2개 암흑의 섬. 일단 암흑의 섬에 들어갈 방법을 지금 모르겠으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놀러선네. 치아 던전. 시련은 정말 헬이었습니다.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하고 자는 건데 덕분에 잠을 못 잤어요. 지금도 졸려 죽겠습니다. 선생님한테까지만 가고 마무리하죠 뭐. 꼬마는 뭐지? 도둑이인가?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은 이쪽인데 모르겠습니다. 버리고요. 무슨 말씀이에요. 어떻게 하는 방향도 있지? 부끄러워 길이 알 enem예 그건 뭐 나중에 하기도 하고 학교가 어디더라 여기인 것 같아요 아쉬운 밤에도 열려있다 음.. 뭔가 쓸데없는 얘기만 했네요 음.. 뭔가 쓸데없는 얘기만 했네요 싸이 만남 전리품.. 지금 햄버.. 20개 넘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